사랑은 돌아오는거야! 기어링 대어링 하루구모 대어링이 중앙에 있을테고 기어링이 중앙에 없어서 하루구모님 제가 도와드립니다 뒤에 자오도 있고 100미리가 못 죽이면 5인치가 죽이면되고 5인치가 못 죽이면 8인치가 죽이면 돼 안 fiance 동시에 들어왔네 응? 쟤 왜 저리로 갔냐? 어? 여긴 또 왜 기어링이지? 전대가 저쪽에 있나? 반대편에? 아 그럼 저기가 데어링이구나 이게 지금 3.1초니까 좀 더 빨라지겄지 2초대 2.9초? 내가 그렇게 빨라지는 거 의미 없어 이거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장전을 선택하면 사거리가 사라지는데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요시노새끼 다 뚫을려다가 지팻대지가 터졌죠 바보같은 놈 아 아야야야 아니 뭐 저거 안 보이는데 음... 뒤로 가지마, 맞추기 힘들어 여기 그냥 떠넣자 불이 안나 불이 안나면 캡 먹어서 화재율을 높이면 됩니다 개꿀 소인국이겠지? 거인국은 집 커? 개꿀 저 새끼 내가 쏘니까 안 쏘는거 봐 갑자기 쟤는 보다 소인국이 죽지 저만 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오오오. 도망쳐야지. 난 죽겠겠다 안 죽겠겠다 불이 안 붙으면 쏟아부은 고폭탄이 적은거 아닐까요? 불이 안 붙으면 쏟아부은 고폭탄이 적은거 아닐까요? 불이 안 붙으면 쏟아부은 고폭탄이 적은거 아닐까요? 불이 안 붙으면 쏟아부은 고폭탄이 적은가? 이건 부제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우우 bent 날 이렇게 짜릿하게 만들다니 개새끼야 불붙어라 감히 내 시타데를 털어? 사랑은! 돌아오는거야! 나 다시 돌아왔다 나 다시 왔어요 이새끼 조지러 다시 왔다 엔진 수술을 통해 이번엔 너냐? 어서와 아까 온타나가 내 시타를 털어가지고 좀 장전이 빨라 끊기는게 없어 미안하게 됐다 온타나 탓을 하렴 이번엔 너요? 이번엔 너요? 이번엔 너냐? 이번엔 너냐? 이번엔 너냐? 이번엔 너냐? 이번엔 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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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연장이면 스몰이지 스몰이랑 똑같이 심중군인데 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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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뒤질래? 재미있는... 뭐냐, 콜베르가 더 재미있지 아, 800대 못 채웠네 재미있는거, 콜베르가 더 재미있... 이게 더 재미있어, 얘가